바쁘다 바쁘다 이렇게 꿀이 줄줄 나오는데 이런 건강식을 드셔야되봐요 막 엿가락같이 이게 이러니까 고구마 맛집이에요 이게 꿀고구마고 무농약 고구마 봐봐요 이게 이 실같은게 이게 전부다 전부다 저거라고 꿀이라고 꿀 자 위에 일단 위에 칸부터 꺼내자고 위에 칸부터 좋다 좋다 좋아 꿀물을 봐봐요 엄청나죠 전부 이렇게 꿀이 막 이거는 막 붙어가지고 안떨어지네 이렇게 좋은 고구마를 드셔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봐봐요 어뜨거 어뜨거 그러니까 줄서서 고구마를 사물 수 밖에 없는거에요 봐봐 이게 굳지가 않아요 무농약이다 보니까 식탁이 나눠도 딱딱하게 굳지가 않아 뭐 한 일주일 열흘 나눠도 고구마가 보통 고구마는 딱딱하게 굳는데 이거는 굳지가 않아요 그럼 고구마